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 운전자를 찍고 있습니다 차장에 주차했습니다 나뭇잎이 한 개도 없네 겨울산은 삭막합니다 이것은 액션캠이다 어느게 컵이고 어느게 장갑이고 어느게 나론인지 모르겠어요 경사 심하지 않은 약간의 돌길을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 나무는 좀 멋있네 둥글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는 삭막수가 빠르파득하네요 멋진 구간입니다 뭔가 오래된 소나무들이 멋있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어요 소나무는 껍질이 멋있습니다 뭔가 멋있는데 산은 언제나 힘들다 산은 언제나 힘들다 산 너무너무 돌고 돌아 아이고 7080 진짜 산을 빙글빙글 돌아서 둘레 둘레 둘러 올라갑니다 꽈배기 나무다 약수가 아직도 있어요 희한하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약수 거울이다 하남시 아닌가? 저기가 미사리 조정경기장 오늘 좀 시정이 약간 아쉽네요 강동대교 이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빡세다고 하던데 아직은 어? 왜 계단으로 안가시고 흐흐흐흐 햇살이 반짝입니다 하아 날씨 좋다 쉬어가는 곳 네 계단이에요 이제부터 뭔가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노송들이 우거져있어요 샛소리 들리시나? 해가 나니까 기분이 좋아하지 500미터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넓어 뭔가 평온한데 엄청 빡세다 그랬는데 파란 하늘 산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가장 전부 힘겨워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데 돌아서 오라는 얘기였군요 멋있네 소나무야 어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산 이쪽이 오냐 설이 눈이 아직 없는 곳이 나와있습니다 검단산 정상시 100미터 검단산은 마지막 500미터가 힘들다고 하더니 저기 저기 정상인가 보다 송신탑이 보여요 자 계단 보고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좋습니다 액션캠 너답게 한번 해봐 근데 빨리 뛰어야 이걸 확인하지 거의 길어가네 저기다 나로언니입니다 검단산 전망이 좋네요 산이 첩첩산 중 남한강인가요? 산이 첩첩산 중 남한강인가요? 저기 하얀 선문대 같은 게 있는 데가 예봉산 산이 첩첩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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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합니다 내려갈 때는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 목적지는 같은 있는 산구입니다 여기도 소나무들이 멋있네요 군대군대 블랙 아이스들이 숨어있어요 라면빨 같은 나문네요 이쁘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도 여기 없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엔 영하 9도였는데 지금은 영상인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돌을 일부러 이렇게 기계로 썰어서 칼집을 냈나요? 엄청 디테일하네요 삭막한 겨울산 검단산을 내려갑니다 이쪽으로는 강 이쪽으로는 도시 은근 멋진 길인데요 일로 내려가네요 액션캠이다 꽤 급경섭길을 내려가네요 겨울에 나뭇잎이 없으니까 한강이 잘 보입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햇살 따뜻한 검단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유리중류를 지나갔고 우리는 현충탑이 좀 더 가까운 길을 가고 있어요 현충탑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산완요 검단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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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